네 반갑습니다 지식의 전달자 나르다 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pcb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pcb 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프로세스 제어 블록 다른 표현으로는 tcb 라고 합니다 태스크 컨트롤 블록 작업 제어 블록 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로 컴퓨터 시스템 운용 기술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토픽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제어 블록은 특정 프로세스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운영체제 커널의 자료구조 입니다 운영체제 커널의 한 부분이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특정한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cb 는 프로세스의 중요한 정보를 중요한 정보를 데이터 블록 형태 지금 여기 보시면 데이터 블록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모든 메모리 영역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프로세스 상태 관리와 문맥 관리가 필요한데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생성할 때 만들어지고 주개혁 장치에 pcb 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pcb 가 위치하는 곳은 주개혁 장치구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생성할 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상태 관리나 문맥 교환 할 때 pcb 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마이크를 새로 구비를 해서 찍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아마 음성이 좀 더 또렷하게 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더라구요 pcb는 pcb 구성 노소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pcb가 뭐 하는 역할인지 아시겠죠 그죠 프로세스 상태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또 운영체제가 그걸 관리한다고 그랬죠 구성 노소를 보시면 프로세스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프로세스 정보가 있어요 프로세스 아이디 그 다음에 상태 프로세스 스테이트 그 다음에 프로세스 우선순위 프리얼리티 그 다음에 계정 정보, 카운팅 정보하고 프로그램 카운터, cpu 레지스터, pcb 포인터 이런 정보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와 또 부가 정보들을 동시에 관리한다는 거죠 그 구성 노소를 좀 전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표현하기 위한 정보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아이디 프로세스 아이디 프로세스 식별자입니다 그 프로세스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프로세스 아이디고 고유값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상태 프로세스가 생성, 준비, 실행, 대기, 중단에 대한 프로세스 상태를 표현하는 곳 그게 바로 프로세스 상태 영역입니다 프로세스 우선순위 프리얼리티는 사용자가 외부에서 할당하거나 운영체제 자체에서 할당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죠 그게 운영체제가 필요하면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프로세스 아카운트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정 정보입니다 해당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CPU 시간, 그 다음에 실시간 사용 시간, 연결 시간 같은 자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트는 프로그램 개숙입니다 다음에 실행할 프로그램 또는 코드의 위치 정보, 그 다음에 프로세스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 주소 그러니까 넥스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프로그램 카운트고 다른 말로는 프로그램 개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 정보 쪽은 CPU 레지스터 그 다음 PCB 포인터 그 다음 이벤트 인폴메이션 그 다음에 리스트 오브 오픈 파일 프로세스 아이오 스테이츠 인폴메이션 그러니까 이것들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PCB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기보다는 프로세스를 구동하고 관리하는 지원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환경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CB에 대한 답을 쓰실 때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PCB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요소들 프로세스 아이디, 상태, 우선순위, 어카운트, 프로그램 카운트까지는 반드시 기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 정보도 PCB를 운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기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CPU 레지스터는 프로세스 사이에 문묵 교환과 인트럭터가 발생하는 경우 프로세스의 임시 정보를 CPU 레지스터에 잠깐 저장합니다 레지스터의 한 종류죠 CPU 레지스터에 복수형이 붙었잖아요 CPU 레지스터 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CPU가 관리하는 레지스터가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요소들이 결국은 컨텍스트 스위치 같은 문묵 교환이 발생했을 때 인트럭터가 유발되었을 때 그 CPU 정보를 임시으로 관리한다 이 말이고 PCB 포인터는 부모 프로세스 포인터, 자식 프로세스 포인터, 메모리 주소 포인터, 자원 포인터 즉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또 하위 프로세스들을 생성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간 연결고리를 갖게끔 해주는 게 PCB 포인트입니다 이벤트 인폴메이션은 특정 프로세스가 블록 상태인 경우 블록이라는 게 홀딩된 거죠 블록 상태인 경우 이벤트 정보를 관리하는데 어떤 이벤트냐면 이벤트 인폴메이션에 들어있는 그 이벤트 정보를 식별해 가지고 이 이벤트가 그 이벤트가 이 필드에 가까이 일치되면 블록 상태에서 준비 상태 즉 이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벤트 인폴메이션은 결국은 어떤 프로세스를 블록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변경하기 위한 변경하기 위한 어떤 필드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필드 값이 이벤트가 즉 인터럽트 이벤트가 발생한 것과 일치되면 준비 상태로 변경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벤트 인폴메이션이 갖고 있는 정보고 그 다음 프로세스가 각종 파일들을 오픈하거나 활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운영체제가 이 프로그램 종료 프로그램 안에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는 많은 프로세스가 종료하고 동작하게 되고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는 많은 스레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가장 큰 단위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에 스레드 이런 구조입니다 다수의 스레드는 한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 다수의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거죠 즉 그러면 많은 프로그램 프로세스들이 어떤 파일들을 사용하고 오픈했을 텐데 운영체제가 어떤 파일이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하는 게 리스트 오브 오픈 파일이라고 하는 정보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아이오 스테이처 인폴메이션은 실행적인 프로세스에 할당된 모든 아이오 장치들 목록들을 관리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들은 파일을 열기도 하지만 장치 프린트 그 다음에 각종 주변 기기들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 장치들을 또 오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만 상상해 보시면 프로세스 정보와 환경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PCB 구성 요소를 잡을 수 있겠다 라고 여겨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